09246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라IMS입니다. 한라IMS은 동사는 1989년 1월 설립하여 1995년 7월 13일 법인 전환하였으며 2007년 5월 22일 코스닥 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음 동사의 연결회사는 조선기자재사업부, 산업플랜트 사업부와 레드사업부를 주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회사의 주력제품인 선박평형수 통합제어감시 시스템인 3대시 밸러스트 패키지 솔루션은 주력제품간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여 세계시장 점유율이 지속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기업개요 대시 선박 및 산업플랜트용 자동화 시스템 및 제어장치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 목적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07년 5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음 대시 주력품목은 선용원격자동측정 슬래시 경보시스템, 밸브원격자동기폐시스템 등으로 전량주문제작방식으로 생산하여 국내 주요 조선업체들과 직접 거래하고 있음 대시 선박평형수 패키지, 선박용 레벨계측장치와 밸브원격제어장치, 선박평형수처리장치, 솔루션개발로 선박기자드용품의 국산화 선도기업으로서 기반을 확고히 함 재무 대시 전방조선산업의 수주 호조에 힘입어 유류계측장치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원격벨브제어시스템 수주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전년동기 큰폭의 매출성장 시현 대시 판관비 증가에도 큰폭의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 부담 완화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영업의 수지 개선으로 순이익률 역시 상승 대시 선박 신규건조회복과 함께 교체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유류계측장치 수요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매출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2년 11월 25일 기준 장마감 한라 ims의 시가총액은 999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 입니다. 한라 ims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825위입니다. 한라 ims의 상장주식수는 1761만 7400의 순일곡주입니다. 한라 ims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단위는 한주입니다. 한라 ims의 퍼은 13.31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9.1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1.7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3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319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0.9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26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는 각각 1.03배 552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76%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2번지억원 14억원 2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4번지억원 37억원 40억원입니다. 할라 ims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90번지 71%이고 유보율은 957.31%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37.86이며 전일 대비해서 3.47-0.1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33.56이며 전일 대비해서 4.66-0.6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라 ims의 2022년 11월 25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67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540원보다 13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6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할라 ims의 종가는 5,670원이며 주가가 할라 ims의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할라 ims의 종가는 5,670원이며 주가가 할라 ims의 241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7%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할라 ims는 거래량 39,240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20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12,085주, 키움증권에서 7,146주, 제2피모간에서 4,319주, 한국증권에서 3,250세주, 목권스탠리에서 2,469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의 세 증권에서 24,601흔여섯주, 신한금융투자에서 3,455주, 키움증권에서 2,887주, 삼성에서 2,100주, 이베스트에서 1,728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7,099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38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할라 ims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전망 및 차트 분석